호체민 경주엑스포에 마련된 한국관광공사 홍보관에 관람객들이 몰려듭니다. 겨울 스포츠인 스모그보드와 스키점프를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해 체험합니다. 미니 컬링장에서는 얼음 위에서 열리는 컬링 경기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어 동남아인들에게 인기입니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베트남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사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포토존과 한류 스타 가상체험존에 베트남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호체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스포츠재전인 평창올림픽을 동남아에 널리 알려 관광 한류를 일으키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체민에서 TVC 박성입니다.